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대학생들이 개빡쳤다는 내용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세계 역사적으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대학생들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저는 수많은 대학교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여드릴 겁니다. 조만간 큰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길 바라죠. 먼저 동국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을 역대 최고 명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이중잣대가 수용되고 국가 사회 전체가 난리났는데 혜택 보는 여자들은 무조건 피해자라 말하고 있다. 남성 혐오는 절대 존재할 수 없으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 박박욱이며 자기들 특권이 비판받는 것 자체를 여혐으로 몰아꿀통을 철통방어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암탈근 아침에 잠깐 울고 말제 한국 여자들은 1년 365일 24시간 하루종일쳐 울어댐 이라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좋아요가 찍혀있는 숫자 보이시죠? 동국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건국대학교에서도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는 해외여행 교환학생 야무지게 놀고 다 놀고 학국 살기 위험하다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오늘도 살아서 집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새벽 4시에 술집에서 기어나오며 라는 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며 글에 찍힌 좋아요를 보시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모든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병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은 각 대학마다 흩어지지 않고 정확히 한 곳을 조준하고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충북대학교의 여론은 훈련병 고문치사한 중대장이 멘탈케어 받는 현실 스윗 대한민국. 푸바오 간다고 처울면서 남자 죽으면 조롱이나 하는 이 나라는 뭔가 단단히 잘못됨. 이라는 이런 내용이 베스트 여론인 게 보이시나요? 한국 여자들 진짜 어떻게든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묻으려고 하는 심보가 너무 역겹다.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인 대학교의 여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만 간다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객나라 꼬라지가 존나 웃기다. 푸바오 돌아갈 때는 처울더니 훈련병이 고문당해 죽으니까 체력 약한 후 찌찌거리고. 이태원 가서 죽은 사람들 가족한테는 보상해주면서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들 보상은 그거 절반도 안 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 여자에게 너무 위험한 나라라고 말하고. 아이는 한 명도 처 안 낳으면서 국방의 의무는 출산으로 다한다 주장함. 이라는 이 글이 서울대학교의 여론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대한민국의 이 공개를 이끌어 나갈 카이스트에서는 스탑널커론에 대해 언급하며. 강영욱 회사에서도 극악의 확률을 뚫고 현실에 fm이 거의 없는데 재수없게 fm 직원 3명이 당첨된 걸까? 다들 스탑널커 하고 있을 뿐 fm은 현실에 존나 많은 게 팩트임. 이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스탑널커론을 언급하는 게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여론입니다. 여자들이 국방을 위해 뭘 하나요?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인 카이스트의 근황. 여러분은 모든 대학교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간다는 대학생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변혁과 개혁의 시작은 언제나 대학생들이 신호탄이 되었었죠. 드디어 남성들이 스윗하게 쉴드 쳐주지 않고 불편함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모두 2024년 현시점 5월달의 글만 보여드렸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대학생들의 올바른 생각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학생들의 멋진 생각을 더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라를 지킬 의무에 대해 여자가 뭘 수행하고 있고 뭘 할 예정인데 결국 남자가 다 하잖아.